친구들, 안녕!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EBS가 함께 준비한 힘내라 어린이! 힘내라 대한민국 네 번째 선물! 우리 친구들, 밖에 나갈 때 마스크 잘하고 다니나요? 혹시 마스크가 없다면 재채기나 기침이 나올 때 기침 에티켓은 잘 지키고 있나요? 우와,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네! 우와, 친구들 멋져 멋져 최고 최고! 그럼, 외출하고 집에 왔을 때, 화장실을 다녀왔을 때 손을 잘 씻고 있나요? 아이 누나, 그거는 친구들도 나도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두 번이나 부르면서 손 씻는다 뭐? 정말? 우리 친구들 손을 얼마나 잘 씻고 있나요?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! 누나, 왜 장갑을 끼라고 한 거야? 왜왜왜왜왜왜왜 오늘의 미션! 물감 묻히기! 자, 이 물감을 비누라고 생각하고 평소 손 씻는 방법대로 물감을 문질문질 해주세요 과연 물감이 손 전체에 다 묻을까요? 그거는 자신있지! 그래? 자, 그럼 우리 호떡이 손을 씻어볼까요? 응 자, 평소 손 씻는 대로 해보세요 생일 축하합니다, 생일 축하합니다, 사랑하는... 고개 안 묻었는데 어? 왜 안 묻었네? 어, 평소 손 씻는 방법대로 해야 돼 알았어! 생일 축하합니다, 사랑하는 호떡이 생일 축하합니다! 짠! 어? 어? 많이 안 묻었네 그래,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다 없애려면 그래서 비누를 손 전체에 다 묻혀야 돼 그럼 나는 매일매일 다 못 씻은 거네 좋아! 그럼 이번엔 이 눈 하나 보여줄게 자, 비누를 손에 묻히고 거품을 슥삭슥삭 보글보글 내주세요 보글보글 보글보글 자, 문질문질 문질문질 자, 손등도 손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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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등 문질문질 문질문질, 비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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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손가락 사이사이 손가락 사이사이 사이사이사이사이 자, 주름도 문질문질 주름도 문질문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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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지손가락도 빙글빙글 엄지손가락 빙글빙글 빙글빙글 손등 밑도 팍팍팍팍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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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! 손 전체에 다 묻었다! 우와! 누나 나들 다 묻었어 그래, 손을 씻을 때 제대로 씻어야 손 전체에 비누가 구석구석 묻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세균도 다 씻어낼 수 있다고. 우리 친구들도 30초 동안 비누 칠을 열심히 해서 손이 잘 닦였는지 연습도 하고 확인도 해보자. 힘내라 어린이, 힘내라 태한민국을 보고 손 씻는 방법을 영상으로 찍어서 아래에 있는 주소로 보내주세요. 그럼 추첨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선물을 드립니다.